오늘 시장 키워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조정세가 좀 심했었는데 이 조정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아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만들어진 조정이다 라고 해서 키워드를 좀 정해왔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셨을 텐데 오늘 아침에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확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상승한 것을 보면서 그래도 오늘 좀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오른 이유는 대표적으로 테슬라라고 뽑을 수가 있는데 테슬라 그럼 오늘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다섯 거래일 동안 빠졌던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는 월가에서 조정은 테슬라를 싸게 살 수 있을 기회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필 이렇게 조정이 계속되고 테슬라가 요즘에 떨어지는 칼날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는 와중에 감히 거기서 어떻게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말 한마디에 5월에 일주일 동안 하락했던 부분을 한 번에 회복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나왔었는데 이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었다. 어제 3연물 국채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이 3연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평상시보다 높게 나왔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3연물 국채부터 금리가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장기 국채인 10연물 우리가 항상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10연물 국채 금리까지 같이 안정화가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게 왜 만들어진 조정 같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국채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타이밍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을 주질의 목표가를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딱 타이밍에 맞춰서 반등 시기도 정확하게 잡고 최근 들어서 조정세도 계속 지지선을 이탈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닥권을 유지해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등을 몸에 더 만들어주는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자체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건강한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애가 완전한 바닥이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현재 가격서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 최근 하락이 단기 조정 그리고 지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조정 시 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고 또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10년물 국채금리의 입찰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 키워드는 조금 광범위하게 잡았는데요. 좀 넓게 잡아서 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에 관련돼서 요즘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관련돼서도 전기차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테슬라, 니오부터 해가지고 10% 이상,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 이상 올라오면서 전기차 조직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LG화, 삼성, SDI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코스피 상기 전문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2차 전지 업종도 동반적으로 퀀텀 스케이프가 대표적이죠. 퀀텀 스케이프도 13%가량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전기암은 요즘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기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이 두 가지 업종이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중국의 전인대에서 2025년까지 원전을 증설한다는 뉴스로 어제 오후 전부터 LS 일렉트릭이나 보성파우텍 같은 전력 설비, 원전 설비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서 지지난주에서 중국에서 많이 들려온 뉴스가 뭐냐면 중국이 현재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이 지금 전력이 굉장히 많이 멎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을 잠시 중단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기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국 쪽, 그다음에 미국 쪽, 좀 다른 이슈죠. 중국 쪽은 좀 발전 관련된 미국 쪽에서는 전기로 활용한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증시에서 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LS 일렉트릭도 한동안 계속 줄줄이 하락하다가 어제 처음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 SDI는 LG 화학도 최근으로 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 업종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구간 그렇지 오늘 많이 올라간지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좀 이제부터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